광폭의 원단이고요. 이음선 없이. 이음선이 없는데 투톤의 두 가지의 컬러로 디자인으로 믹스 매치 되죠. 전혀 이음선은 없고요. 지금 보시면 솔리드한 느낌이 아니라 텍스처의 간지가 다 들어가서 한층 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런 드레이프성 보이세요? 촤르르 떨어지는 드레이프성이 좋으려면 원단. 빵빵한 고밀도의 삼중직의 원단이 들어가면서 이런 드레이프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늘하늘 찰랑이는데 느껴지는 웨이브 패턴.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 바닥에 따뜻한 느낌의 베이지톤과 고급스러운 헤링몬 스타일이 만나면서 보석 비주얼 같죠. 보석 비주얼 느낌도 늘고 왠지 린넨 느낌마저도 드는데 차르르 찰랑이는 느낌은 이 드레이프성은 프리미엄의 원단에서 나오는 일. 제가 자세히 이 원단을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앞쪽에서는 이렇게 근사한데 뒤쪽에서 우리 집 바라볼 때 혹시나 특히나 밤에 누군가 날 보여지는 거 아닐까. 제가 굉장히 그래서 워낙에 불규칙하게 밤에 퇴근이 많은 사람이라 예민한데 뒤쪽에서도 전혀 우리 집은 보이지 않게끔 실버의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가운데에 블랙사가 들어가면서 앞쪽에서 보든 뒤쪽에서 보든 전혀 손색 없고요. 제가 이렇게 원단을 쳐댈수록 더 톡톡해지고 짱짱해지는 이 느낌. 그러다 보니까 드레이프성이나 이 방풍, 방안의 효과까지도 아마 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더 좋아하실 텐데. 원단을 조금 더 잘라서 보여드리자면 안막률이나 자외선 차단이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예 차각률 안막 99%, 자외선 차단율 99%. 빗공예나 방안방풍까지 여러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제대로 된 안막커튼으로 여러분 가져가시는데 그레인지, 딥그레인지 모두 이중직의 고밀도의 이런 자가드 원사로 삼중직으로 이렇게 조밀조밀조밀 다 짜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실키하게 뚝 떨어지는 중량감도 보시고요. 이런 탄탄한 고밀도의 삼중직까지 보신다면 어설프게 저렴하게 컬러만 어두워서 여러분 안막커튼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원사 하나하나까지 싹 프리미엄인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런 드레이프성 보세요. 특히나 위쪽으로 아일렛 스타일은 커튼의 가격 요인, 사양 업그레이드 되면서 맞춤으로 하셨을 때 이거 일일이 사람 손으로 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오르는 사양인데 하지만 설치했을 때 드레이프성 좋고 위에까지 쫙 자외선 차각률 다 막아줘서 좋다 하는데 비싼 게 문제죠. 오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원데이 특집점 아일렛 스타일로 다 해드리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타이 백부터 이 설치봉이라든지 커튼 끝, 설치부자재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39,000원의 가격이 있는데 싹 포함을 실어 끼워서 풀세트가 이 가격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이나 커튼을 여러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부자재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고 되게 번거롭거든요. 당연하죠. 싹 넣어드렸고 이 커튼봉도 설치가 아주 편하기 때문에 좋으실 거예요. 특히나 블랙의 커튼봉으로 해서 딱 바자르 커튼 치고 나면 와, 수입 어떤 명품샵에서 맞췄나 할 정도로 세련됐어요. 저는요. 정말 이사하시는 분들, 혼수하시는 분들, 혹은 집들이 선물하시는 분들 손님 맞이하기 전에 가을 되니까 시즌 되니까 안 그래도 방안, 방풍, 여기에 빛 차단까지 필요하셨다면 오늘 저희가 원데이 특집점으로 풀 구성을 좋은 가격도 놀라울 법한데 저희 지금 제가 든 이 솜을 포함한 디자인 쿠션을 다 드리겠습니다.